근데 이거 핑크 블러썸 아니에요? 뭐라고요? 아니 아니에요 이게 뭔가 겨울에 겨울에 이게 뭔가 이제 당황당황 아니 예뻐요 근데 진짜 잘 그렸어요 벚꽃은 조금 더 그거잖아요 약간 좀 연하잖아요 예뻐요 근데 핫핑크예요 네 알겠어 그 왕상한 나뭇가지를 이렇게 우리 사랑으로 채우자 아 귀여워 우와 말 잘한다 이렇게 말 잘하는지 몰랐다 이거 귀여워요 네 그리고 짠 제 사인인데 제가 평소에 네 이렇게 곰돌이가 있는데 이렇게 산타 모자를 씌웠습니다 겨울이니까요 귀엽다 왕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아빠 음역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도 적었습니다 이렇게 11월 19일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아빠 자랑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자리로 회치를 해볼까요? 네 네 여러분 의자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살짝 뜰어서 이동할까요? 네 네 네 대본 챙겨주시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이동했어요 나이 대본이라 어떡하지? 이거 대본일까? 자 아 아 저 대본이 사라졌어요 자 이건 봄이 거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팬 분들 잘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여러분 또 캔들 선물 받지 못한 여러분들 저희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뭘까요? 뭘까요? 바로 오늘 생중계 하이라이트죠 바로 저희 컴백 앨범의 신곡 라이브 와우 와우 네 이번 앨범도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중 오늘 저희가 라이브로 들려드릴 곡은 시크릿이라는 곡입니다 와우 요즘 같은 계절에 딱 먹고 지금처럼 밤 늦은 시간에 들으면 정말 딱 어울리려는 곡입니다 네 그렇죠 아직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에이핑크의 따끈따끈한 신곡을 바로 스타캐스트 온웨어에서 최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들어주세요 어? 지금 바로 시작해요? 네 아 이렇게 바로 시작합니다 와 신기하다 와 이거 굉장히 떨린다 우리 팬 여러분들께 라이브 처음 드려드리세요 이번 앨범에 아 진짜요? 최초 공개예요 되게 흉했어 진짜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예요 아 떨린다 저희 팬분들도 저희만큼 떨리겠죠 그럼 저희 최초 공개 네 아 secret 아 아 아 아 아 아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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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잠시만 내 얘기를 들어줘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을 말할게 사랑해 사랑해 들리지 않는 목소리 소리쳐봐 입술에 맴도라 할 수 없던 말들 이러면 안 된다면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보여 왜 이런 말을 너에게 하는지 모르니 You don't wanna be my heart You don't wanna be my life 이해가 안 돼 지금 이 순간 내가 잘못 말한 건 아닌지 고민이 돼 네 주위를 둘러봐 You will always be my love 입술에 맴도라 할 수 없던 말들 이러면 안 된다면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보여 왜 이런 말을 너에게 하는지 모르니 You don't wanna be my heart You don't wanna be my heart You don't wanna be my heart 이해가 안 돼 지금 이 순간 내가 잘못 말한 건 아닌지 고민이 돼 네 주위를 둘러봐 You will always be my love You don't wanna be my heart You don't wanna be my heart You don't wanna be my life 이해가 안 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난 내가 잘못 말한 건 아닌지 고민이 돼 네 주위를 둘러봐 You don't wanna be my heart You will always be my love You won't wanna be my heart You won't wanna be my heart I love you Oh Oh 아 떨린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를 잠시 아래에 두고 조심스럽게 저희가 또 처음 들려드리는 거라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목이 메이네요 이렇게 슬픈 노래 떨렸을 때는 못한 것 같아요 손이 떨리네요 아직도 아 네 이렇게 밤늦게까지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어느덧 스타캐스트 온웨어도 마칠 시간이 되어가는데요 네 이쯤 되면 스타캐스트 온웨어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코너가 남아있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거 네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들만의 바로 캡처 타임입니다 캡처 타임 네 친절한 스타캐스트 온웨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작은 선물이죠 지금부터 저희가 마음껏 캡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각자 카드를 뽑아서 그 안에 적힌 컨셉에 맞게 포즈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뽑아볼게요 그러면 저희 남재양이 아 이거 또 네 남재양 오늘 좀 다이어드 되겠는데요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되는데요 아까보다 허리가 엄청 얇아지셨어요 그렇죠 다리가 얇아졌죠 네 네 이거 여기서 하나씩 뽑으면 되는 건가요? 하영양이 뽑는 거예요? 제가 뽑아요 저는 뽑아요 아 강 멤버별로 뽑는데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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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 봤어 나 안 봤어 진짜 안 봤어 노래 부르고 나니까 배고프다 배고프다 응 아유 아이 나은이 너무 나은이 소모 뽑았다 정말 아유 정말 나 안 보고 뽑았다 안 보고 뽑았다 어 뭐야 아무것도 올라오지 언니月 Simpson 아무것도 없는 건 자유 포즈인가요? 자유의 여신상? progressed 1번씩 더 어려운데 그럼 누구부터 할까요? 이럴 때는 막내가 필요한 거겠죠 막내부터 야 야? 야야 야? 저기 뭐냐 야? 여자 게임한 거예요? 저는 헐 어떤 의미의 헐일까요? 에이핑크 노래 너무 좋다 헐 그런 의미의 헐 캡처를 위해서 요즘 학생분들이 많이 쓰시고 저희들도 이제 강탄사로 많이 쓰는 헐 헐 근데 이제 여러 상황이니까 에이핑크 노래가 너무 좋다 듣고 처음 들었을 때 그 그 기분 헐 그 기분 헐 한 3초간 네 3초간 이렇게 노래 들었다 듣다 듣다 들었다 하나 둘 셋 헐 아 카메라 보고 나야 돼 카메라 보고 나야 돼 야게 야게 다시 다시 야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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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그러면 너는 고3이니까 응 고3 첫 또 먹으래 고3 첫 또 먹어야 돼 아 수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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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나서 수능 보고 나서 점수를 딱 봤는데 만점이야 그럴 리는 없지 그러니까 하는 거야 아 그래요? 그러니까 헐이지 행복한 헐 하나 둘 셋 헐 헐 하영아 캡쳐라니까 그렇게 캡쳐라 카메라 보면서 해야 된다고 알겠어 알겠어 캡쳐 타임 캡쳐 타임 카메라가 수능 점수라고 생각해 하나 둘 셋 헐 한다고 해야 돼 지금 한 거에요? 지금 한 거죠 언니 한 거 아니죠? 이제 보여주세요 아 정색한다 이제 보여줄게요 고3 고3차 준비됐다고 하죠 너네 둘이 같이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나 지금 표시당한 거 진짜 제 편사랑 준비해놨어요 지금 그거에요? 그거 해주세요 러싱 그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가요 저는요 이거 보여줘야 되는거죠 너도 한거 나왔잖아 아 이거 어떡해 내가 뭘 맨날 해요 나 이뻐? 나 이뻐? 내가 이뻐 그러면 너는 플러스 해 나 이뻐? 헐 나 지금 삐쳤다고 그 세가지 이거만 할래 그냥 싫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할래 아 싫어 3초간 해주세요 레디 액션 예뻐요 예뻐요 되게 어려운 거구나 언니 언니 기대할게요 나를 부숴버려 언니스럽다 진짜 나스러웠다 나는 예쁜거 하고싶어 나 왜 권력자 이런거냐 권력자 해봐요 준비 시작 마이크라도 보지 1등 1등 딱 언니스러워요 잘했어요 이거 1등하면 뭐 있어요? 고3차요 아니요 다음 뿜이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언니가 없을 무 무를 틀려내보세요 잘못된 거래요 무에서 U를 창조해내세요 그래요 나은이가 말했잖아요 무에서 U를 창조해내세요 시작 시작 나은이가 지금 열심히 얘기했는데 지금 오랜만에 입을 열어보는데 딱 보미언니스러워 너무 보미언니스러워 나 볼래 나만 볼래 맞춰서 나온 거 같아 바로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 되게 촉이 좋네요 아우 너무 매워 그렇지 정말 자기스러운 게 나오네요 오늘 이게 착착 붙네요 손에 자 먹었다 그럼 매운 거 먹었어요? 엄청 매워 청년고추 100개 들어있어요 청년고추 100개 벌써 맵다 하나 둘 셋 아 달다 이제 보여주실게요 이제 보여주실게요 매운 표정 청년고추 100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매운 사람이 어딨어 도삼차 좀 주세요 여자 진짜 미팅 너무 그랬습니다 이럴 때 헐을 했었어야 됐네 헐 이럴 때 하연이 헐을 했었어야 됐네 침을 헐을 했었어야 됐네 헐 지금 하연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헐 이거지 저희 지금 침을 흘릴 순 없잖아요 홈을 흘릴 순 없잖아요 홈을 흘릴 순 없잖아요 넘어가도록 하죠 남주양 막상 뒷자리 해보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뭐 남았어요?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남이에요 아 남주스럽다 남주스럽다 되게 잘 못하다고 우리 왜 이래 오늘?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?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엄청 오버 1시? 지금 12시 1시? 지금 뭐 하신거죠? 12시 19 12시 15분 12시 15분 잘 시간은 아니지만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딱 우리 딱 듣고서 초등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잘 시간이죠 그래도 저희 팬분들은 네 이거 보려고 기다리실 아 그니까